야구 예능 JTBC 최강야구에 출연 중인 전 프로선수 출신 장원삼이 지난 17일 오후 1시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좌회전 1차로에서 후진하다가 뒤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원삼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이후 삼성, 엘지, 롯데, 투수로 활약하다가 2020년 은퇴한 후 JTBC 최강야구 예능에 최근까지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구설수 또한 없었기에 장원삼의 음주운전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장원삼의 현역 시절에는 선행왕으로도 유명했고 모교기부, 병원 도우미, 재능기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선행활동을 이어 와 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장원삼은 정근우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말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는 현역 시절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야구계에서 알아주는 주당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선수 시절에는 유독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잦은 KBO 리그에서 음주 관련 사건 사고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고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2009년까지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할 일이 없었다고 말하며 결혼 이후 차를 산 이후에도 대리 부르기 귀찮아서 대구 시내 술집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는데요. 또한 둥글둥글하고 순진한 성격 탓에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었기에 주취 폭행 등의 일은 더 없었으며 주정을 부리면서 자택에 들어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장원삼은 1화로 삼성에서 선수 시절 숙소가 너무 편하다며 셔틀버스와 식사 제공 그리고 사우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밖에서 살았다면 유혹이 많아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선동열 감독은 장원삼에게 너 술 좋아한다며 넌 숙소 생활해라라는 1화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강 야구를 보는 팬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오로지 야구 하나 때문에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 중인 선수의 입담 등이 크기도 합니다. 현재 최강 야구를 보면 전반적인 토크는 장원삼과 송승준이 분량을 거의 다 뽑아낸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장원삼의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금지 약물 복용 관련 위증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송승준이 멀쩡히 출연하는 걸 봤을 때 프로그램의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지만 위증죄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경중은 당연히 다르고 과거 정성훈처럼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자숙 하차는 기정사실이 아닐지 생각하는데요. 일단 8월 11일 동의대전 직관 경기까지는 녹화가 치러진 상황이라서 JTBC 최강 야구 프로그램 하차하더라도 기존 출연 분량에 대한 통편집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요? 이런 음주운전 사건의 내용이 나오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습관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는지 모르겠네요.